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뉴스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게이입니다. 오늘은 사이버펑크가 드디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이버펑크는 2020년 12월 10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가 되자마자 선주문으로 800만장이 팔렸고 출시 후 성능의 문제로 PS4와 XBOX1에서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환불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장이 더 팔려 12월 20일까지 총 1,300만장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불을 해주고도 1,300만장이 팔려 출시하자마자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에 하나가 되었고 개발사 CDPR의 다른 히트작인 The Witcher 3는 모든 플랫폼에서 지금까지 총 2,800만장이 팔렸다고 하니 사이버펑크가 출시하자마자 얼마나 많이 팔린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0만장이 팔리게 된다면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게임 50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펑크는 9년에 걸친 개발기간 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과 2020년에 들어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마케팅 비용과 광고 비용 모두를 회수했다고 직접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펑크가 출시되자마자 3일 후 개발사 CDPR의 주식이 약 25%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사이버펑크가 마려였던 것과는 반대로 현세대 콘솔에서 실행이 불가능했고 개발사 CDPR이 사이버펑크 출시 전 이 사실을 일부러 감추고 선주문을 받고 알리지 않은 채 출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생긴 후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게임 소매상들이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이례적으로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니에서는 사이버펑크를 당분간 판매 리스트에서 빼기로 합니다. 그러자 CDPR의 주식은 16%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주식의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사이버펑크를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는 사이버펑크의 출시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영진이 취한 조치가 연방법에 위배되는지 즉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를 법원에서 판결하도록 요청합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사이버펑크는 이에 그러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라며 자신을 방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이버펑크의 개발사 CDPR의 경영진들은 게임이 출시 전 PS4와 Xbox One에서 큰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PS4와 Xbox One에서 놀랍게 잘 돌아간다라고 말했으며 PS4와 Xbox One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출시 전 이를 숨기고 PC 버전만 리뷰어들에게 배포해 콘솔 버전 리뷰 없이 PC 버전의 리뷰만 알려지도록 해 투자자들과 콘솔 버전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하자마자 디지털 버전 선주문만으로 근 9년에 걸친 개발비 모두를 회수했고 2020년에 사용될 마케팅 홍보비를 다 회수했다면 출시 후 판매된 500만장은 거의 모든 금액이 이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벌써 큰 돈을 벌었네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CDPR은 언젠가 게임을 고칠 것이고 고치고 나면 판매는 다시 활발하게 되겠죠. 그런데 CDPR이 고객들과 투자자들을 속이지 않았다면 분명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출시 전에 PS4와 Xbox One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면 지금 판매량의 약 절반 정도만이 판매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나마 문제가 없는 PC와 차세대 콘솔, PS5, Xbox 시리즈 X, S용으로만 판매가 되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발사 CDPR이 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 받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따끈따끈한 게임 뉴스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체크체크체크기